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A3세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셀 스타일을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을 선택합니다. 행의 높이를 28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6, 그 다음에 A7부터 A9, A10부터 A12, A1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A15를 선택합니다. 체육의 색을 표준 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제목 문자열, 그러면 Y자에서 더블클릭하셔서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보기 변경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선택. 네, 마찬가지로 현황,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보기 변경 특수문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4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이 묶어서 까지라고 입력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입력합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그 다음 문자 처리하셔서 까지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연러비 살짝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A3부터 G15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텍스 맞춤을 가로 가운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요. 서식 5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고구필터,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구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구분이 회원이고 구분과 회원을 동시에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8셀의 컨트롤 V, 그 다음 할인 금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B18셀의 컨트롤 V 하셔서 할인 금액을 붙여 넣습니다.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작거나 같다 2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십니다.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2만 이하인 데이터를 고구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G2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구필터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요. A22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2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미만이 아니 2만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구분 옆에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문자가 A이면 그럼 첫 번째 문자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까요? 는 하시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함수고요. 텍스트는 주문 코드에 가서 심표 몇 글자? 한 글자 가져올 거예요.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어요. 그 값을 가지고 첫 번째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그 다음 D에 가셔서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요? A, 문자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 심표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첫 글자 하나가 A하고 같다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A와 같다면 조조 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D와고 같습니까? 라고 하실 건데요. if, left 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 쓰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이만큼 조조까지 등 if부터 조조까지 Ctrl, C 눌러서 복사 조조 뒤에서 심표 Ctrl, V 눌러서 붙여 넣기 A와 같으면 조조 A와 같지 않으면 D하고 같다면 우리는 주간 다시 주간이라고 수정하시고 D와 같지 않다면 N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N이 아니면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A와 같다면 조조 D하고 같다면 주간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심야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if 한 번을 더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가로가 if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닫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지금 복사하기 전에 보세요. A 그 다음에 D N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심야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수식을 작성하셔도 D에 대해서는 심야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D가 아니라 N에 대해서는 심야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셨고 가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if를 세 번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 볼게요. Ctrl C 눌러서 심야 앞에다 Ctrl V 하시고 여기에다가 N자라고 넣으시고요. 심야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엔터 눌러서 이거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가로를 하나 안 닫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하니까 if를 두 번 쓰셔도 되고 세 번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용권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는 랭크 점 EQ를 선택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명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이용권수가 심표 본인부터 드래그가 되시면 드래그 하시고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시면 돼요.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가장 많은 값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위라서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가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집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인기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래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기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1등, 2등, 3등에 대해서만 인기라고 표시가 돼요. 다음은 표 3에 가셔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요.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에 해당한 왕구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요. S가 붙겠죠. 구한값 뒤에 개자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카운트 if COU 카운트 if S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 할 수 있으면 직접 쓰셔도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원작 국가가 입력된 P26부터 P24 영역에 가서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판매 금액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되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값을 넣으시고요. 다시 세 번째 조건을 판매 금액을 또 한 번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판매 금액이 60만원보다 작습니까? 미만이니까 60만원보다 작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0의 개수가 정확한가 좀 볼게요. 60만원 50만원 되셨다면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네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이 있는데요. 대한민국만 하나 둘 셋이 있었어요. 하지만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두 건이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개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개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팀명이 영화 기획팀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팀명이 영화 기획팀 이거나 또는 직책이 컨트롤 C 컨트롤 V 부팀장 부팀장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다른 행에 입력합니다.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위치를 다르게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급여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D-SUM 이라고 입력하는데 더블 클릭 안쪽에 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꼭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급여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미리 작성해놨던 L23부터 M25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에 급여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티켓 구입액의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부터 구하기 위해서 랭크.ra.eq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구입액은 본인을 포함해서 클릭이 안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시고요.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수는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내림차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오름차수는 꼭 1이라고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순위를 구했더니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순위에 대하여서 등급별로 루비부터 다이아까지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1등부터 2등까지 루비가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D29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커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신표 어려우시면 F사비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오른쪽 참조할 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입니다. 신표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요. 유사일치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가로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 2등은 루비 3,4는 사파이어 5,6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7까지 7등부터 쭉은 나머지는 다이아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는 부분합이네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어요. 뭐부터? 정렬부터 정렬은 반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8 항목이 되고요. 국어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은 평균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국어부터 갈게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합계라고 했으니까 합계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부분합도 표시하고 첫 번째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체크를 해제하시고 함수를 최대값으로 바꾸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합계와 최대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부분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잠시 네 아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최대값은 평균의 최대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사까지 국어부터 한국사까지 최대값을 표시했어요. 이렇게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는요. 데이터 안쪽에 커설두시고 부분합에 가셔서요. 모두 제거를 일단은 합니다.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최대값을 표시하는데 감옥별 선택된 거는 해제하시고 합계를 선택하시고 네 평균이네요. 평균이 있나요? 네 아래쪽에 있었어요. 평균을 선택하시고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의 최대값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만든 부분합이 맞게 작성이 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작업 첫 번째 부분합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값의 변화가 판매수량 가로 행에 있고요. 판매단가가 10에 있습니다. 이 값을 판매수량이 있는 B3과 판매단가가 있는 B2에다가 대입을 해서 판매 수익을 계산한 건데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다가 이 수식을 똑같이 쓰시거나 또는 연결해 주시면 돼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원가 세금 인건비 임대료를 이용해서 수익을 계산해 놨대요. 수익을 가지고 여기 표에다가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는 하시고 B9셀 연결하시고 엔터 그 다음 표 형태로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 수식부터 전체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가로에 가로에 작성된 행 행 행 판매 수량 값을 대입 대입 거고요. B3 열은 세로에 있는데 판매 단가는 B2셀 대입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C16부터 C20 영역에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를 단추에 연결할 거니까 개발도구의 양식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G3 셀에 오셔서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셔서 셀 눈금선에 맞춰서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이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합계는 직접 썸함수를 쓰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에 자동합계 눌러주면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단추 1 대신에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첫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클릭하시고 사각형 두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을 클릭하신 다음 위치를 G6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H7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을 그리자마자 바로 텍스트 쓰셔도 돼요. 채우기 색이라고 쓰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E3을 선택 컨트롤키 누르고 A16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채우기 색깔이 있는데 채우기 색깔을 문제에서 연한 파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연한 파랑 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무데나 셀 하나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매크로 채우기 색이란 매크로를 연결해서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 그러면 관람료 합계 회색 계열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제목을 입력하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돼요. 20대 30대 20대부터 30대 영화 관람료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셨으면 차트 제목을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글꼴을 굴림을 선택합니다. 글꼴이 목록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직접 쓰셔도 되고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 글꼴을 찾으셔도 됩니다. 굴림에 굵은 기울인 꼴은 굵게 기울인 꼴 한 번씩 클릭하시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크기는 16 그 다음 밑줄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실선인데요. 여기서 밑줄 선택하시면 실선이에요. 또는 셀 서식에 가셔서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글꼴을 바꾸셔도 돼요. 밑줄로 그냥 우리 홈에서 이용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대값이 1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표시한다. 차트 요소에 데이터표 데이터표를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세요.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주 세로 선택하면 세로 눈금선 표시할 수 있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채우기밀 선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비를 2로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살짝 굵어지네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